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많이 풀려서 아침에는 사실 얼음이 꽁꽁 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춥다고 목도리하고 다녔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과 또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법당에서 사찰에서 하는 방송인데 사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사찰 예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본적인 건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찰의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사찰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를 갖춘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어르신이 계시면 어르신께 인사 올리고 항상 어디를 가시면 거기에서 주가 되시는 분을 찾아 뵙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누구지? 언제 왔지? 그리고 어른들은 서운해합니다. 연세가 나이가 드시면 서운한 감정들이 압수한답니다. 아이들도 조금 소운해하고 셈 내고 하지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늙으면 애가 된다 하는 말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죠. 첫 번째 사찰 예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행을 좀 빨리 갑니다. 참배라고 그러죠. 참배. 인사 올리는 거. 이제 사찰 도량에 절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도량 입구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법당을 향해 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죠. 향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 한 번을 하셔도 되고 뭐 세 번. 대부분 불장님들은 세 번 반대를 합니다. 또 나가실 때도 밖에 서서도 이렇게 반대 하나 이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성인에 대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디를 가셨을 때나 성당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당을 들어갈 때 들어갈 때는 조실스님 그 사찰에서 제일 높은 스님 주지스님 우애를 조실스님이라고 해요. 아니면 주지스님이나 또 법을서라는 저같이 법을서라는 법사스님이 아니면 아니면 정 가운데 부처님을 정 가운데로 확 관통해서 들어가는 걸 얘에 조금 어긋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연문이 있으면 연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찰을 가면 다 연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곳도 이렇게 공양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사찰이 무상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을 열 때는 문 앞에서 일단 가볍게 이렇게 합장을 한 다음에 합장은 이제 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예입니다. 두 손으로 조용히 문을 열고 열리는 쪽 열리는 쪽 오른쪽 문이 열리면 오른쪽 발부터 먼저 들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알고 있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당에 들어가서는 부처님을 향해서 선체로 먼저 합장 반대를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그리고 법당 안에서는 합장을 한 자세로 좀 팔을 이렇게 쿵쾅쿵쾅 걷지 말고 아무래도 성인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걷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단정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부처님께 이게 청정감노수라고 해요. 이게 닭이 물을 올리고자 할 때는 법당 안에 비치된 차관 즉 주전자를 이용해서 닭이 그릇에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싶더라도 그 절에 주지선임이나 총무선임이나 또 이렇게 절에 소임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건 안 하셔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향을 올리죠 향. 그런데 이 향은 예전에는 화학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을 좀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거의가 화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이 오히려 스님들의 목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안 올리셔도 무방해요. 매일 향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향을 올려야죠. 향을 꼭 올리려고 하고 초를 꼭 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을 하고 절에 가실 때 또 향을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초나 향을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질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해가 되고 사가지고 가셔도 스님들이 다른 데다 치워놓지 그 향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향을 올리고 싶을 때는 그 절에 가면 천연향을 대부분 팝니다. 여기 자꾸 뒤에서 이렇게 잡아다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에 가서 스님한테 하나 달라고 하든가 사서 올리는 게 맞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이나 초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촛불을 밝힐 때는 주의사항이 이미 초가 밝혀 있다. 그러면 절대 가서 그 초를 끄거나 빼놓고 이렇게 밝히는 아주 이렇게 우면 행동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초를 켜놨으면 그것을 내가 켰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초를 종용을 하거나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초를 밝히고 안 밝히고 향을 붙이고 안 붙이고 전혀 붙임하고는 0%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이나 초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향이 초가 켜져 있으면 뒷걸음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나오지 마시고 뒷걸음으로 살살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정해서 오체투지해서 삼정례를 합니다. 오체투지는 뭐예요. 이 다섯 군데의 신체 부위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한다 하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가르쳐드려야겠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절하시고 또 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그 절에 스님께 가서 가르쳐달려면 스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참 물자님이 오셨구나 하고 스님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기가 전달이 돼서 복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장하는 법.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합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서는 앞으로 올려서 가슴을 이렇게 맞닿을 정도로 합장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딱 닿을 정도로 하되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이 딱 밀착되게 하고 가슴이 너무 딱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세 너무 뛰지도 말고 붙이지도 말고 편안한 자세로 합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너무 많이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약 30도 정도 그냥 가볍게 숙이고 예를 표하는 거지 부처님이 고개 안 숙였다고 혼내키거나 이러는 법 없습니다. 손이 밑으로 많이 쳐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 합장법은 물론 불교 고유의 예법이지만 최대의 공경을 표시하는 인사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분들도 외국인분들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목상도 하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방법은 조금 조금 다르지. 그래서 집에 길이나 절에나 이런 데서 스님이나 이렇게 법우님들 부처님 법으로 만난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거기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하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면 관, 볼관자, 세상세자, 들으름자 세상의 모든 소망, 소원들을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하고 소원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 시대에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통령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소원, 소망을 다 섭수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법. 반대는 온 배, 저를 완전히 하는 것와의 한 반 정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마 반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반대, 다 잘 아시죠? 반 정도 이렇게 곱혀서 합장하고 하는 걸 반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배하는 법. 법당에서 부처님을 참배하거나 덕이 높으신 어떤 큰 스님이나 주제스님을 뵀을 때는 엄숙하게 삼정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스님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는 절은 부처님을 향한 공용심이고 두 번째 하는 절은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가르침에 대한 예의고 세 번째 하는 절은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승한 스님들께 올리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은 많이 할수록 하는 사람이 공부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더 높아지고 스님들도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안 하는 건 관계는 없지만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이 하심이 되고 그분이 그릇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하시고 이런 교회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교회를 다니셔도 스님께 오시면 부인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삼배를 하십니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삼배하면 안 돼. 이런 관념이 없고 공인은 공인의 자세로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배하는 것도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거 뭐 절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스님이 계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스님이 안 계십니다. 오히려 할 줄도 모르는 저를 하는 그 성의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이롭고 환이로운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향이나 초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나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해지는 바로는 향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이렇게 태워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광명을 발산한다 하는 뜻으로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태워서 밝은 빛을 발해서 주변을 밝혀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과 초를 피워서 그게 거기서 영음이 발생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 계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향에서 초에서 무슨 꽃이 폈다고 심지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개인 개인의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를 내서 결국은 뭐예요. 다른 나 아닌 다른 대상을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신 외의 다른 대상이나 상대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봉사활동을 하는 걸 자랑을 하거나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했다거나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올려서 자기 행적을 자랑하고 이러는 분들보다는 묵묵히 말없이 하시는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고 훨씬 훌륭하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수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뭐를 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 그거는 조금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장을 하는 까닭은 이 합장을 하는 마음은 나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무하미탑을. 나무라는 말은 인도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풀면 귀의한다. 당신께 내가 훌륭하신 당신께 이렇게 마음을 바치겠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곧 그 사람의 신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손을 이렇게 합치면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 왼손은 우리 중생들의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를 이렇게 합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양쪽 원주 손가락을 치켜주신 분이 어느 분이시냐면 조금 전에 명함 가져가서 안 가져오네. 주세요. 다시 명함. 지점장님 어디 가셨어? 오늘 귀한 분이 오셨어요. 어느 분이 오셨냐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으시고 또 경상북도 내에서도 큰 활동을 하시면서 명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찌감치부터 저희 우상사와 저와 인연이 닿았고 또 이번에도 아주 이런 현재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에서도 아주 중대한 비대면 공연을 주도하고 계시고 정부나 시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죠. 이분의 성함은 호는 월은이고 이름은 임총복입니다. 아마 경북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경상북도 무용문화재 제19호 가야금 병창의 전수교육 조교로 계시면서 곧 말하자면 인간문화재 무용문화재로 등록이 되실 뿐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장월중선 선생님의 말하자면 제자나 마찬가지시고 그분의 제자의 제자시죠.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가야금 병창 보존회 회장을 보고 계시고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회장을 보고 계시고 무용문화재 이수사협회의 회장을 보고 계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연히 오셨는데 제가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공연하는 판표렛을 또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기념으로 경주 전수관 전수관 맞죠? 무용문화재 전수관에서 조촐하게 비대면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몇 사람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로 하시는 소리가 가야금, 명창이 아니고 병창 병창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셔서 제가 억지춘향으로 연습도 뭐 없이 제가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먼저 인사부터 반갑습니다. 방금 배웠습니다. 합장하는 것도 배우고 조금 저쪽으로 가세요. 오늘 좋은 공부됐습니다. 조금만 댕글에 왔습니다. 카메라가 조금만 이렇게 사람 이동하기가 좀 그러네요. 옆으로 또 좀 더 좀 더 네 됐습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일로 이렇게 산사에 오르셨어요? 아니면 어떤? 항상 여기를 오랫동안 안 오면 와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우리 스님도 뵙고 했는데 또 우리 25일에 제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말씀도 드리고 초청도 드리려고 찾아왔다가 이렇게 또 마치 차 안에 가야금이 있어가지고 예 부탁받고 바로 이 자리에 또 앉게 됐네요. 제가 때를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케이크하고 뭐 이렇게 좀 예쁘고 맛있는 빵도 사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데 근황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특히 공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장을 많이 받죠. 모든 공연이 다 거우 취소가 되고 정말 필요한 공연은 이제 비대면 촬영을 하니까 제약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의식 있는 예술인들은 오히려 일기가 기회라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예술인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고 옛날에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흥을 도둬면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우리 나라의 음악 아닙니까? 부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호진 양성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호항 예술인 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한데 오늘 이렇게 준비 마음속에 어떤 노래를 해야 되겠다 어떤 소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부탁을 받고 생각난 게 우리 국민 단가라고 할까요? 사철가라는 단가가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판소리 단가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 단가를 제가 가야금에 실어서 가야금 병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면 참 이 산사에 어울리는 음악이 되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사철가를 만드신 분이 저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릴지 몰라서 조상현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친분이 참 두터운 분이신 몇 번 여기 포항에도 자주 오시고 했었죠. 그러면 바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산저삼 꽃잎피 분명코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 헌구나 나두 어제 청춘 일러니 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간교 흔들 쓸뜻 있나 고마웠다가 갈려보든 가버라 니가 가도 여름이 이탈면 부금방초 심화시라 부터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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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갈루삼풍 보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낭목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백설만 활발발빛 난리여 은세계가 되끝면은 홀백설백 천재 백헌이 모두 다 백바로 버시로구나 이 정세월은 터득시 흘러 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열거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아 세상 본인네들 인해한 말 들어보소 인생은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각종 의심 다 재하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군망 산천억 이루구나 사후에 난반진수 부려 생전 일배조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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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아파운 청춘들이 다 눕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해수나무 깍깍 파리에 따라 매달아 꾹꾹꾹통식 허는 놈과 금어 부려 허는 놈과 향기 화목 고단한 놈 차례로 잡았다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금암 깨우면서도 드렁거리도 지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도 전혀 없이 이렇게 벌써 하셨어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참 그 대단들 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역시 프로라고 할까요 국창 국창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라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느 때 하긴 요즘 젊은 분들도 문화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든지 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복 오른 임종복 선생님의 가야금 독창이죠 독창 이제 독창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경주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12월 25일 날 오후 3시에 공연 공연이 이제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네 이렇게 보내드렸고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복을 빌고 하는데 세 번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 꼭 세 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는 절은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하는 절은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대한 예의의 뜻이고 세 번째 절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스님을 거룩히 여겨서 공경을 올리는 뜻으로 세 번을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이나 기도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불자들의 일생생활 자체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확신하에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제 말하자면 공을 이렇게 올리고 비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또 가정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부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어떤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것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한테도 막 잔치를 열어서 대접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달에 예를 들어서 누가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그 달 법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떡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드시게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나누어서 먹이는 말하자면 이제 공양공덕이라고 그래요 특히나 공양공덕 중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음식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공덕이 참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이 온 분은 그냥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엄청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재난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한 방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혼자서 절에 갔을 때는 기도나 불공을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불자들이 동시에 갔을 때에도 다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하는데 본인의 기도나 어떤 소원 소망을 너무 강력하게 피력하거나 매달리지 마시고 전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정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또 아니면 어떤 다른 거 좀 나쁘다고 하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돼야 잘 돼야 나 같은 피해자도 없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잘 안 되면 계속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그분들의 기도가 회양이 돼서 다시 나한테 올 때는 배가 되고 10배 10배가 돼서 크게 어떤 기자가 붙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기도의 효용과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셔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나 불부살림들은 이 사람이 이분이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하는 기도 또 절이나 교회 가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얼마를 기부를 했고 보시를 했고 헌금을 했고 이걸 꼭 내기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꼭 내가 들어서 확인한다면 내세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내세우는 겁니다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축혀 세우고 이런 거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했으면 그만 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했는데 이름도 안 불러주고 내 주소도 안 불러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등이 어디 달렸나 목 이렇게 아프게 쳐다도 보지 마시고 달려도 그만 안 달려도 그만이에요 그럼 안 달리면 스님 제가 등값 냈는데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다 스님이 기억을 못 해주면 부처님들이 더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순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 가장 훌륭한 말하자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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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